소갈비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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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소갈비찜 총각김치 동치미 겉절이 김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 찍어먹는 간장도 있어요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당면 당면 진짜 맛있다 당면 조리도 숙성 고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번엔 치즈 겉절이 아냐 치즈 마요네즈 이 정도면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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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아.. 바삭바삭 바삭바삭 와 맛있다 고춧가루 오징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다 먹었네요 맛있게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안녕~~